아버님들 박수 많이 좀 켜주세요 이번에는 모실 한국무용의 대가들만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우신 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정말 우리 한국무용의 대가들만 모셨습니다 화관무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절대 앵커로 나시면 안 돼 이거는 앵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다른 곡을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화관무 나오신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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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크게 한 번 보내주세요 자 이럴 때 넌 크게 한 번 박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한 번 크게 한 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네 아이오네 아이고 우리 이쁜 아가씨들 다섯 명이 네 다시 공손히 인사드립니다